최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죠 하이닉스의 96단 4D 랜드플래시 개발 소식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내용을 이해하기에 앞서 전체 반도체 시장에 대해 간략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2010년대 랜드플래시와 관련한 공정싸움을 정리해놓은 장표 안에 몇가지 의미있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중 3D 랜드라는 단어만 간단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제에 집중하기 위해 구조에 대한 내용만 아주 간략히 살펴보면 트랜지스터들이 이런식으로 평면으로 나열되어 있는 구조가 플래너 랜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초창기에서부터 사용되고 있는 구조죠 그런데 점차 공정이 미세화되면서 몇가지 한계점들이 대두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공정이 단계를 거듭할수록 셀간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셀간 간섭현상이 계속 심해지게 되었는데요 그러한 이유로 이제 이 랜드플래시에는 미래가 없다는 뭐 그런식의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꽤 있었죠 그리고 정말 이 그래프를 보고 있으면 그런 주장을 하시는 그분들의 말이 틀리지 않은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이 3D 랜드플래시의 미래에 대한 회의론이 한창 고개를 들고 있었던 상황 몇가지 방법들이 해결책으로 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바로 이 3차원의 적층형 구조의 셀 설계 방식이었죠 더 많은 셀들을 집착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 공정 미세화에만 열을 올리고 있었던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셀들을 위로 쌓아 올린다는 개념 그런데 당시에 많은 업체들은 이 멋진 기술에 선뜻 손을 내밀지 못했었는데요 그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이 방향으로의 과감한 투자를 결정했고 그렇게 가장 먼저 3D 랜드플래시를 양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나머지 업체들도 3D 랜드플래시에 뛰어들기 시작하였고 여전히 기술적인 격차가 다소 있긴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서는 이 업체들 간의 공정 수준이 엇비슷해졌다 여기까지 그간의 대략적인 내용들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96단 4D 랜드플래시를 개발했다는 이야기죠 앞서의 이 긴 이야기를 구태어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96단에 포커스를 맞추면 이번 기술과 하이닉스의 전망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를 내리기가 어려워지게 되는데요 96단과 관련되어서는 세계 최초 개발 발표는 2017년 웨스턴디지털 세계 최초 양산은 삼성전자 세계 최초 랜드플래시 SSD 공개에는 도시바 각각의 업체들이 이미 타이틀들을 가져간 후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번에 발표에 대해 정확히 평가하고 하이닉스라는 기업의 미래를 바르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포커스를 96단이라는 단어가 아닌 다른 곳에 맞춰야 합니다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선행 기술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플로팅 게이트가 CTF로 넘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각각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대로 바로 이 전자를 저장하는 부분이 도체에서 부도체로 바뀌었다는 점인데요 전자들이 도체 안에 있어 자기장의 영향을 받았던 기존의 플로팅 게이트 방식의 오작동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부도체로 바꾼 것이죠 아울러 외형적인 크기의 감소도 보이시죠 더 작은 공간을 소모하고 집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장점도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시 이 2차원의 CTF 구조를 원통형의 3차원 구조로 바꾸게 되면 3D CTF가 되는데요 단위 셀당 보유할 수 있는 전자의 수가 더욱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이 3D CTF가 층층이 쌓인 모습의 3차원 구조로 만들어지게 되면 현재 모습의 3D 랜드 플래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이 하이닉스의 4D 랜드는 여기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간 그런 기술이 되겠는데요 이 기술에 4D라는 명칭을 붙이는 이유는 다음 기술 때문이 되겠는데요 말 그대로 주변 회로부를 셀 아래로 넣어 집적도를 높이는 그런 개념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게 별거 없어 보이고 이것을 마케팅적으로 포장하는 것도 쉽지 않겠습니다만 반도체 생산의 코스 관점에서 살펴보면 집적도가 높아지고 웨이퍼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변화가 되겠습니다 다시 이 장표로 오겠습니다 공정 미세화가 점점 어려워지고 가격에 대한 하방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랜드 플래시와 전체 반도체 업계 그러한 이유로 점점 내년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요즘이죠 이번에 나온 이 하이닉스의 기술은 바로 이 지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겠는데요 집적도를 높이고 코스에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서의 이 PUC 그리고 그 기술이 적용된 보다 진보된 5세대 3D 랜드의 개발은 그 등장 시기와 방향성 측면에서 살펴봐야 제대로 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양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제품 출시 시기가 언제쯤 될지 타사의 3D 랜드 플래시와 관련된 이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소식들과 함께 주의 깊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반도체 시장과 관련한 회의론의 근거는 대부분 이 반도체의 가격 하락에 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의 관심도 바로 이 부분에 술려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상황을 더욱 정확하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다른 변수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 중 꼭 빠뜨리지 말아야 할 부분이 이 반도체 수요에 관한 부분이겠는데요 내년에 반도체 시장의 성패는 이 반도체 가격 하락 속에서도 얼만큼의 수요 신장이 있느냐 하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수요 증가를 논하면서 이야기되는 것들은 대부분 데이터 센터를 비롯한 기업용 서버용 분야의 제품들이죠 따라서 이 최신 기술 영역인 이 5세대 낸드 영역에서의 업체들 간의 기술 경쟁력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는 이 5세대 낸드 영역에서의 하이닉스의 기술 경쟁력에 대해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이야기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예 선물이라도 좀 미리 사놓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밤 올해 그리고 내년은 어떨까 하는 그런 걱정들이 앞서는데요 어렸을 때는 그저 괜시리 가슴이 두근두근했던 12월 그렇게나 설레였던 크리스마스를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건강하게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